안녕하세요 소년24 유닛엘로우의 리더 소년로운입니다 맹호 신고합니다 병장 2.1호 운은 2016년 8월 6일으로 소년24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맹호 할적도림 쏴주세요 내가 이거 못하겠어 삼겹살 이라니 계속 먹어도 되죠 친구 불러도 돼요? 친구 찬스 한 명 불러주세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쌈장을 먹을 것 같은데 어때요? 맛있어요? 지금까지 소년론의 능력치 검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멘